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 일본 사도강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브리핑에서도 강제노동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국 정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외교상 서로 주고받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사도강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해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왜 조선인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빠진 건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세히 신문은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일본 내에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에도 잇따라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에게 강제노동을 빼기로 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도광산 전시실의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전시물은 급하게 제작됐다며 조속히 더 좋은 재질의 전시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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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